이끄리그리 롱! 앗! 나야! 저... 짜파야! 어! 어! 앗! 헛! 어! 아아! 안 돼! 핫! 어! 어! 아아!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이게 낫지 않나? 아악! 아악! 죽었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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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래 어떻게 바꿔! 노래 진짜 바꿔야 돼! 이거 진짜! 내가 딴 얘기... 딴 거는 모르겠는데 노래 때문에 그래! 노래 때문에! 이거 어디서 바꿔요? 노래?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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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사 확인하고 니코 akkor mindfulness이 다르지이. 비슷하게 비유를 해야 내가 할 말이 없지. 야! 그건 아니야! 아! 블금 진짜 어떻게 하냐 이거. 아이 씨.. 음악을 끄고 내 거로 누르라고? 아니 무슨 게임이 음mind을 이따구로 해놨어. 어떤 멍청이가 낫지 진짜. 아 이게 아닌데 저장 기능이 어딨어 저장 게임 음악 메뉴 음악 야 나는 평생 테트리스 안하고 산 사람이에요 안해본 사람이야 나는 보기나 많이 봤지 엑스컴도 야 엑스컴도 ost가 있어?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메가로베니아 메탈크러셔 메탈크러셔 좋다 뭐 어쨌든 기계적인 거니까 이거를 저 아래까지 가게 한 다음에 바로 꺾기 할 수는 없나? 그냥 누르면 바로 떨어지네 그냥 기다려야되나? 꺾을라뇨? 꾹꾹꾹꾹꾹 politic 따뜻ser 요거arenth simplify 바아아곱 진as 빠뜨밤 뱂뱂뱅 빅픽쳐 그림 그려 그림 그려 그림 그리자 아 싫은데 어 싫어 그거 싫어 그거 안 할거야 아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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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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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과유불급이라 이거 좋다 점 찍어놨어 어떻게 할지 계획 있습니다 좋았어 나왔다 아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 chapter 마치 결합하듯이 딱 들어가야되는데 쓰읍 빠바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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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빠 어! 아아니아니아니괜찮아 어차피 큰거하나 넣어야되니까 큰거 한장 작은거 한장 빅픽쳐 그리자 이럴때가 좀 짜증나 막혀있어 남께 뚫어야지 빠바빵빵 빠바빵빵 빠바빵 어어 잠깐잠깐잠깐 없었어 없었어 네 생존을 위해서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내려갑니다 내려간다고 내가 예고했다 너무 빠르다고 저기 소리 지르지만 아마 여러분 겁 많은거 아니까 천천히 해줄게 천천히 해줄게 쫓수없지 파수들을 배려해줘야지 고속공포증 있거든 파수들 어지럼증도 있고 그래서 종합병동이라서 내가 천천히 해들어 살포시 살포시 천천히 아 아 너무 느리지 않아 어? 요거 열배 속도로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토하잖아 난리나잖아 적당히 이제 해줘야지 요거 맛있겠다 이렇게 먹자 좋았어 음 음 아 안 좋아지고 있어 잠깐만 계속 올라오잖아 아니 내려가야되는데 우리는 지금 내려가야되 우리 아 잠깐만 왜왜왜왜왜 아 키를 이렇게 꾹 누르면 내려가 빨리 내려가지는구나 참 애매한데? 몇번 돌려야될지 모르니까 힘드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되는데 해무지라니까 이게 이게 좀 어렵네 방금 저거 잘 들어갔다 그죠? 어 빨라졌어 벌써 빨라졌어 8레벨 긴거 노리자 긴거 노리자 긴거 노리자 응 잠깐만 앙 아 왜 못내려가니 제발제발제발 아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이거잖아 내려가자 내려가자 좀 내려가자 이제 아 그만탈래 나 이 롤러코스 재미없어 이제 내려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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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진짜 빨라 오우 새깡시간 안좋어 어어어 괜찮아 낫배드야 낫배드 어어 잠깐만 한테잎 tier 옆에 치 어 pros 엇 그래도 이정도면 괜찮지않아 어어여잠쟩 어어 amazon god 야 너무 빠르셔다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앟 아 아앗 어 어 마이갓 질주스 어 잠깐만 어 잠깐만잘잘잘잘 이거 되게 게임 인정이 있네 잠깐만 앗 앗 탓 오오오오 호우 오 호우 아 자 이거 너 들어갈 데가 없어 하 아앗 돼 나아이요 으앙 까마귀 죽음 앗 아 10렙 아아C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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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야 10렙만 해도 되게 빨라 15렙은 어떻게 하냐? 보관 어딨어 기능이 킵해두는거? 아 저기있다 보관 보관 어떻게 쓰는데? 키가 뭐야? 어? 보관하면 어떻게 되는건데? 어... 어... 어 이거 근데 어려워 하지 못하겠다 이거 긴거를 보관했다가 응급조치로 쓰면 되겠다 근데 그건 그건 가능하겠다 그쵸? 필요할 때 쓸까? 필요할 때 쓸까? 내가 게임 다 잘할 순 없잖아 이거 안해봤단 말이야 내가 못하는 게임이 몇가지 있는데 하나는 격겜이고 격겜은 진짜 못해요 옛날 동물 철권 좀 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 뭐 그 다음에 테트리스 이런거 퍼즐류 퍼즐이라고 해야되나 이거를 이런거 이런거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게임 못하고 고렇게 못해요 재능을 내가 다 타고난게 아니여서 동물 철권 재밌겠었는데 고수였는데 나름 두더지 고수가 두더지 철권 태그도 했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잘하진 못했지 얌시 얌시만 썼지 얌시 파랑으로 발차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뚱땡이 로봇있어요 로봇이 이렇게 상대 가랑이 찢는 기술 있는데 그게 가드 불가였나 뭐 암튼 그래가지고 그것만 겉멋들어가지고 진 10단 콤보 이런거나 해보고 그런 수준이었지 뭐 실제로 내가 격겜을 내가 진지하게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그럴 필요성도 못느꼈고 근데 카르마하느라 바빠가지고 나 죽겠는데 이거? 벌써? 아 아 이게 아닌데? 아이씨 근데 잘못노냐 아직 희망있어 그 뿔렁뿔렁거리는 소리 무슨 소리야 고수오면 바로 살릴 수 있겠지? 슈퍼 고수 아 이 모양이 아니야? 이거구나 아 오 잘못 누른줄 알았는데 들어갔어요 아 제발 내려가자 대충 대충 그렇지 이게 고수하는거 보면은 사실 꼭 맞출 필요는 없더라고 음 적당히 봐가지고 그냥 터지는거면은 빨리 터트려가지고 저기 하더라구요 근데 난 왜 자꾸 죽냐 아 봐주세요 아 키스했다 방금 마지막에 오리 두마리 키스한거 보셨죠? 예 자 진작 이제 해볼게 아 잠시만 야 15레벨 못 가나? 13레벨까진 갈 수 있어 초반에 안 망하면 보관을 쓸줄 알아야되는데 그럴려면 그치 내가 잘필아 아 아 왼쪽은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3 으 으 으 이거는 으 으 으 아 진짜 관분들 헷갈리네 자꾸 덮어 씌우는게 헷갈리네 멘트가 없어져도 양의점 이거 살려야되니까 지금 기다려봐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아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냐 아 모르겠다 다시 해야지 뭐 다시 해야지 아이씨 아이씨 아아 진짜 잘못눌렀다 씨 아 잠깐만 아아 이거 어떻게 살리지 망했나? 아 왜냐면 잘못누르냐 아 아 쪼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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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쉣 저기 그 모양이니까 아 그렇지 아 제발 제발 다 왔어 실수하지마 실수하지마라 다 왔다 다 왔다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나 돌아간다 아이씨 아니야 이거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 하자 그냥 이거 하자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잖아 멍추아 아 멍추아 아 망했어요 까방선수 날렸어요 골주원 기다렸어요 오마이갓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 컴퓨터가 많이 봐줘서 다행이긴 한데 어 저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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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잡이 여기 또에 아하 다시 아 보관 보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하려고 했던게 사라지면 어떻게 그러면 그러면 큰거 나왔을 때 바로 보관하자 차라리 아니면 이거 십자가를 저기 할까 나 진짜 15레벨 간다 여러분 가면 어떻게 할래 가면 15레벨 가면 어떻게 할래요 15레벨 나 지금 무시함? 보관한거 꺼냈다 지금 지금 하나 보관한거 있다 난리났다 지금 저거 저거 나중에 진짜 빅픽쳐 그린다 축하해드린다고? 응 못가? 가면 어떻게 할건데 너무 무시하네 나 너무 무시하는데 아 나 왜 자꾸 헷갈리지 아 이게 저기가 들어갈게 아니잖아 덮어 씌우는거 파란색인데 아우 진짜 아이씨 어 빨리 눌렀어 컴퓨터는 정직해 까마가 니가 실수한거야 나도 알아 안다고 두번 얘기해 아이씨 오아 너 끄네? 끄네? 습까 습까? 아니 습지말자 아 자 왜 이러고 왜 논쟁을 왜 이게 블럭이 줄지를 않을까? 마이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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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아 아앗! 다... 아잇 아앜! 으아! 판레베리 잘못했네 잘못했네 빅픽쳐 그리는 게임이 아닌가봐 어떻게 해야되는건가 그런가봐 아! 진짜 아! 아! 실수 실수가 너무 치명적이야 내가 하는 실수가 살짝 옆으로 갔을때 괜찮으면 괜찮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벌써 상태가 안좋은데 야야 벌써 포기하다니 말이 안되잖아 그런데도 하겠다는거야? 당연하지 왜냐면 나에겐 희망이 있으니까 예술작품이에요 기다려봐 깔끔하게 터지는거 보여줄테니까 물론 터지는게 그 터지는건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게임이 터졌다? 아 잘못됐다 이거 아 저렇게 할게 하냐는데 따왔네 그래도 내려가면 되지 내려가면 되지 아니 안그래요? 내려가면 되는거 아냐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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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고 했다 설계했다 이것도 일부러 광관 만들었다 누가 또 자기 또 잘난체 하려고 나친추 했구만 어? 테트리스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라고 흥 제삽상 제삽상 여자들이 이런거 잘하는데 아 진짜 아 여자들이 아이씨 아이씨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살리냐 이거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